형, 배터리는 양극재랑 장비가 전부야? 또 볼 것이 없나? 아니야, 또 있어 특히 최근에 2차전지 실리콘 음극재가 또 요즘 상용화될 수가 있다라는 소식이 계속해서 들리고 있는데 이게 좀 핫해 실리콘 음극재 상용화 부분에 대해서 제가 봤던 것 중에는 가장 좀 놀랐던 수치가 이 실리콘 음극재가 연평균 76.6% 성장하며 2차전지 그 안에서도 정말 무수히 많은 업종들이 있습니다 많은 주린이 분들께서도 셀이나 양극재, 장비까지는 어느 정도 알고 계시다 하더라도 그 이외 내용들에 대해서는 좀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요 그래서 오늘은 잠잠하다가 최근 다시 좀 수급이 유입되고 있는 이 업종에 대해서 한번 소개를 드려볼까 합니다 자, 우리가 배터리의 구조를 살펴보면 양극재와 음극재를 대표적으로 꼽아볼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양극재는 왜 현재로서 거진 대장주의 역할을 차지하고 있는 거죠 뭐 주행거리와 같은 성능을 좌지우지하는 요소들을 담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배터리 안에서도 굉장히 가격적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양극재가 다른 업종들 대비해서 크게 부각을 받는 경향들이 있어요 우리가 뭐 내연기관차로 예시를 들어본다고 하더라도 뭐 연비나 마력, 토크와 같은 주요 성능들이 항상 우선적으로 비교되는 것과 비슷한 이치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가 바로 옆에 또 살펴볼 수 있는 게 음극재입니다 양극재는 용량이나 평균 전압을 결정한다고 하면 이 음극재는 충전 속도 그리고 배터리의 수명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예요 우리는 그 중에서도 오늘 최근 화두에 오르고 있는 이 실리콘 음극재에 대해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 자 현재 전기차 어떤 우려감들이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대표적인 요인들을 꼽아보자면 첫 번째는 화재 발생에 대해서 그리고 두 번째는 충전 인프라 그리고 충전 시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우려감을 갖고 계시죠 그래서 1번 화재와 관련해가지고는 현재 이제 LFP 배터리의 채택률이 증가한다거나 전고체 배터리 양산에 대한 기대감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 주목해 볼 포인트는 이 2번 충전 시간과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을 텐데 자 음극재 현재 가장 많이 상용화가 되어 있는 건 흑연 음극재입니다 뭐 천연 흑연 인공 흑연 이런 식으로 나뉘기도 해요 자 근데 이러한 음극재 흑연 음극재 충전 시간이 어떻죠? 뭐 빨라야 한 시간 그리고 길면 반나절을 넘어가기도 하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대표적으로 흑연에 대한 대체 제안이 좀 꼽히고 있는 게 현재로서는 실리콘 음극재가 굉장히 큰 대안으로서 자리를 잡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현재 음극재에 이 실리콘을 대략 5%, 10%가량 첨가를 한다고 하면 충전 시간을 5분 내지까지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동시에 주행거리까지도 늘릴 수 있다는 기대감이 있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기업들이 그리고 세계적으로 이 실리콘 음극재 개발에 대해서 몰두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우리가 좀 이론적인 내용들 간단하게만 좀 말씀을 드려보자면 이론적으로 실리콘은 용량이 훨씬 우수합니다 흑연보다 훨씬 우수해요 그래서 이 리튬 이온을 포집하는 속도가 그만큼 빨라지고 충전 시간이 단축된다는 원리인데 실제로 좀 숫자를 대입해서 살펴볼게요 이 흑연 같은 경우는 탄소 6개에 리튬 이온이 1개 저장됩니다 근데 실리콘은 어떻냐 원자 1개당 리튬 이온이 4.4개가 저장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6개에 1개 저장되는 것과 굉장히 큰 차이가 확인이 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 우리가 주목을 하고 있는 거겠죠 그래서 이 충전 시간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뭐 보이시는 자료처럼 시장의 규모가 굉장히 확대될 것이다 이러한 전망 또한 우리가 심심치 않게 찾아볼 수 있을 겁니다 물론 조사기관마다 어느 정도 차이는 있을 거예요 제가 봤던 것 중에는 가장 좀 놀랐던 수치가 이 실리콘 음극재가 연 평균 76.6% 성장하며 27년에는 기존의 천연 흑연 음극재를 넘어설 것이다 이런 전망들까지 확인이 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지금까지 내용들만 들어본다고 하면 굉장한 게임 체인저이지 않습니까 엄청나게 혁신적인 내용인데 왜 바로 상용화가 되지도 않고 어찌 보면 테마성으로 움직이는 영향들이 있느냐 한번 이거를 살펴볼게요 두 가지 대표적인 요인들이 있습니다 스웰링 현상 발생과 가격이 비싸다는 점이에요 이 스웰링 현상이라는 거는 부피가 부풀어 오르며 폭발 위험성이 있는 이 형태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겠는데 자 배터리의 원리를 한 번만 더 살펴볼게요 현재로서 음극재는 이 흑연이 층층이 쌓여 있습니다 그리고 그 층과 층 사이에 리튬 이온이 넣어지면서 배터리가 충전이 되는 구조예요 그리고 충전이 된 그 리튬 이온이 다시 양극재로 이동을 하면서 전기를 생성시키고 전기차가 움직일 수 있는 건데 여기서 문제는 뭐냐 이 음극재 안에 탄소들이 층층이 있다고 했잖아요 층과 층 사이가 벌어지면서 이러한 사진처럼 부풀어 오르게 된다는 게 현재 가장 큰 문제라는 거죠 이 충방전을 진행하고 실리콘이 팽창과 수축을 반복해야 되는데 팽창을 해가지고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거나 팽창 후에 깨진다거나 이러한 내용에 대해 안전상의 우려감이 좀 있다 보니까 첫 번째 가장 큰 우려감으로 좀 꼽아볼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가격 이 실리콘 같은 경우는 기존의 흑연들보다 대략 10배 가량이나 비싸다고 합니다 사실 근데 우리가 전기차가 지금 내연기관차보다 훨씬 비싸잖아요 그 이유가 뭐죠 배터리 자체가 전기차 가격의 40%가 넘는 비중을 차지하고 배터리 가격 때문에 전기차 가격이 비싸다 이런 표현을 사실 생각을 안 해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글로벌적으로도 이 저가형 전기차에도 점차 혈환되어 있는 상황이고 LFP 채택률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 것도 맞다고 우리가 판단을 할 수 있을 거고 그런 가운데 실리콘 음극재 극하이엔드 전기차에만 넣을 수 있을 텐데 과연 돈이 많이 되겠느냐 이러한 우려감이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물론 뭐 이 가격에 대한 거는 전고체 배터리도 마찬가지이기도 합니다 별도로 현재 뭐 포르쉐의 타이칸 같은 차 실리콘 음극재가 공급되고 있는 차량인데 그래서 뭐 대중화와 관련돼가지고는 관련된 연구개발 내용이나 추이를 꾸준히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러한 와중에 최근에 다시금 부각을 받고 있는 이유는 그럼 뭐가 있겠느냐 긍정적인 기사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오고 있어요 대표적으로는 한국의 울산과학기술원에서 실리콘 음극재의 분석 프로토콜을 제시했다 그리고 특성과 문제점을 찾아냈다 이러한 내용이 발표가 되면서 기대감이 확대가 되었는데 동시에 굉장히 수많은 대기업들이 실리콘 음극재 시장을 침투하려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에 내년 하반기에는 상용화가 될 것이다 라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는 거고 시장에서 다시금 수급이 유입되고 어느 정도의 기대감이 좀 부각되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라고 판단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현재는 이 흑연 음극재에 실리콘이 5%가량 들어가는 수준의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목표는 10%고 뭐 일각에서는 20%까지 올려야 대중화가 가능하다 이런 얘기들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관련된 내용을 우리가 꾸준히 지켜볼 필요가 있겠죠 근데 좀 외람된 얘기일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 저는 이런 생각도 들어요 이렇게 전기차, 첨단 자동차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기술이 굉장히 재빠르게 개발이 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기존적으로 시장에 풀려있던 전기차는 최첨단 보다 더욱 첨단 자동차보다는 부각을 덜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건데 이런 신기술이 출시가 될 때마다 기존 전기차의 중고차 시세라고 하면 굉장히 가파르게 하락할 수도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이런 생각들도 좀 들기도 듭니다 이 실리콘 음극재 그럼 어떤 관련주들이 있는지도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될 텐데 대표적인 종목들을 좀 가져왔어요 해당 종목군들 이외에도 몇 가지 종목들이 더 있기에 있습니다 최근에 부각된 종목들 같은 경우는 대주전자재료라던거나 KBG 이러한 종목들이 많이 부각이 되고 보다 좀 더 우량하다는 기업들보다는 테마성이 짙은 내용을 가지고 움직이는 기업들에 좀 거래량이 유입되는 상황인 것 같기는 합니다 현재 이제 국내 증시에서는 대주전자재료가 대장주로서의 역할을 한다 이러한 내용들이 분석글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뭐 별도로 LG화학 같은 경우는 실리콘 100% 첨가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도 합니다 아까 제가 뭐 5% 10% 말씀을 드렸는데 굉장히 좀 어찌 보면 괴리감이 있는 내용이죠 그래서 이제 오늘 영상은 많은 분들이 이제 2차전지에 관심을 가지시는데 어떤 분야가 있는지 어떻게 공부를 해야 하는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서 좀 영상 촬영을 한번 해보게 되었습니다 절대로 매매를 권유하는 내용이라기보다는 이러한 내용도 있으니까 한번 공부해보자 라는 취지의 영상임을 분명히 인지해주시고 언제나 오늘처럼 그리고 어제처럼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을 위해 노력할 수 있는 2호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